294,6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남입니다. 서남, 은, 는 동사의 주력기술인 고자장 자석 제조기술로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케이블, 모터 및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제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신규 생산설비로 초전도 선제 특성 향상을 위해 아어 CD아어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최적화 진행을 마치고 제조 공정에 투입됨 생산성 증대를 위해 IBAD 장비와 PLD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